안녕하세요. 포토샵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두가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작성에 필요한 원본 이미지와 정답 파일은 영진.com 이기적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압축을 푼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파일도 함께 열어서 레이어와 패스 설정 등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함께 보면서 작업해주세요. gtq 포토샵 1급은 90분 동안 총 4개의 문제를 지시된 조건과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하게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 1번 고급 툴 활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기능은 단축키를 사용할 때 가장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들은 각 메뉴 옆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축키를 외울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은 최대한 단축키를 함께 얘기할 테니까 단축키를 주로 사용해주세요. 새 파일 만들기는 컨트롤 N입니다. 메뉴 또는 단축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 규칙 중 jpg의 크기대로 위드와 하이트를 각각 지정을 해주세요. 400에 500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각 단위는 픽셀스로 지정을 해주세요. 리솔루션 해상도는 반드시 72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단위는 인치당 픽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모드는 반드시 여기도 RGB 컬러로 선택을 해주고 파일 비트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흰색으로 배경색이 보이도록 지정을 해주세요.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그리드 우리말로 격자 지정을 할게요. 교재의 설명처럼 에디트 프리퍼런스 메뉴로 찾아가도 되고요. 눈금자가 나타나도록 저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없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R키를 눌러주면 눈금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겁니다. 눈금자 아무 곳에서나 더블클릭 해주세요. 그러면 프리퍼런스 창 환경설정 창이 나타났죠.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시스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그리드 격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드 라인 에브리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를 100으로 지정을 해주고 단위는 픽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서브디비전은 선택을 1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 색상 혹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저처럼 화면에 격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작은 따옴표 키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격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보여지도록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눌러서 격자 보이도록 해주세요. 눈금자 단위 변경을 위해서 눈금자 아무 곳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픽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가로와 세로 눈금자의 점선으로 움직이는 게 함께 보일 겁니다. 이제 가로와 세로 눈금자와 가이드라인을 보고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로 각 그림과 문자를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이제 파일을 지시된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 메뉴를 클릭하세요. 실제 시험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표기된 답안 폴더에 저장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실제 시험장 컴퓨터가 아니니까 저처럼 동일한 위치에 폴더를 만들어 두거나 이미의 폴더에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성명-문제번호 형식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실제 수험번호가 없을 테니까 교재의 각 문제에 적혀있는 수험번호를 사용하세요. 저는 수험번호-성명- 첫번째 문제니까 문제 1번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토샵 PSD-PD라고 제일 위에 있는 것 반드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저장을 클릭하세요. 창 보기 상태는 현재처럼 고정된 상태로 작업을 해도 되고 교재처럼 제목 표시줄을 드래그해서 창을 분리해놓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저희는 교재와 동일하게 창을 분리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00% 상태로 보여야 합니다. 이미지 보기의 크기 조절은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여도 되고요. Ctrl키를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움직여도 됩니다. 이때 창 크기가 같이 조절되고 있죠. 창 크기는 놔두고 보기 크기만 조절하고 싶다면 툴 패널에서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줌 툴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줌 올 윈도우즈라는 것 체크를 없애주고 리사이즈 윈도우즈 투핏이라는 것을 체크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Ctrl-Ctrl-W 키를 눌러도 창 크기는 그대로 있고 화면 보기 상태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제 그림 효과 1번 조건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도록 폴더 창을 열어주세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Ctrl-A 키를 눌러서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저처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사라고 보이는 곳에서 마우스를 놔주세요. 그 다음 Ctrl-A를 눌러서 모두 선택, Ctrl-C로 복사하고 Ctrl-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 닫아주세요. Ctrl-T를 눌러주고요. 창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Alt-Mouse-Hill로 크기를 좀 조절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위치를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할 때 여러분은 최대한 정확하게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을 완료했다면 엔터키나 더블클릭을 눌러서 Ctrl-T 상태를 빠져나와주세요. Ctrl-1 키를 눌러주면 원래 있던 100% 창 크기로 조절이 될 겁니다. 전체 창 크기는 조절해도 되고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필터 메뉴로 가서 텍스처라이저를 선택을 해주세요. 텍스처에서 선택하면 되고요.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다음 조건은 햄버거 모양으로 패스를 저장해야 됩니다. 툴 패널에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위로 가서 옵션 바에서 패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선택 방법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Add to Pass Area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위에 옵션 바에서 패스를 선택을 하냐, 쉐이프를 선택을 하냐 고민할 수 있는데요. 패스 모양을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패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패스가 아닌 모양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이라면 패스를 선택했을 때는 패스 패널에서 그려진 패스 영역이 나타나고요. 레이어 패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쉐이프 레이어로 그릴 때는 패스 영역에도 만들어지지만 현재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제대로 햄버거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햄버거 모양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정답 파일로 제공되는 jpg 파일을 보고 햄버거 모양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교재처럼 패스를 선택을 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하고 모양 전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모양을 만들 때 시작점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다른 곳을 클릭을 하는데요. 마우스를 놓지 않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패스 선을 휘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는 이 선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작업을 한다면은 다음 작업할 때 이 방향으로 먼저 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지고요. 이게 싫다면은 이 앞에 있는 선만 없애야 되겠죠. 그때는 가운데 클릭했던 부분을 alt 클릭을 하면 앞에 선만 사라집니다. 다시 이 앞에 뒤에 선 이걸 조절하고 싶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앞에 선을 클릭을 해서 움직이면 그와 뒤에 나와 있는 이 선을 같이 움직이도록 하려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움직이고 싶다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로 각각 조절할 때 꺾어진 표시로 마우스가 변했을 때 움직이면 각각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쉬워질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미리 조절해놔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앞에 나와 있는 선의 방향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선택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두 다 완료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곳을 다시 클릭을 하면은 닫힌 패스로 이렇게 완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각각 조절하고 싶다 할 때는 툴 패널에서 패스 셀렉션 툴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 가지고서 각각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펜 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각각의 포인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를 각각 클릭해서 아까하고 동일하게 컨트롤 키, 알트 키, 마우스를 사용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포인트도 움직이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취소를 해야 될 경우 있을 거예요. 저처럼 히스토리 창, 윈도우 창에서 여기서 히스토리를 실행해놔서 취소하고 싶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취소를 해서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격자가 보기 불편하다면은 컨트롤 작은 따옴표 클릭을 해서 격자를 안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격자 보이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격자 가까이 갔을 때 그 옆이 아닌 격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돼서 클릭이 되는 부분이 싫다면은 뷰 메뉴에서 여기서 스냅이라는 거 있죠? 컨트롤 쉬프트 세미클론이 단축키고요. 이 부분에 체크를 없애면은 근처에 가서 클릭했을 때 해당 부분이 클릭이 되고요. 그게 아닌 뷰에서 스냅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격자 근처에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격자에 클릭이 됩니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패스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한다면 30분이 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패스 작업은 제가 조금 빠르게 영상을 돌리면서 혼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반복하면서 제가 어떤 형태로 선을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에서 시작해 시작점으로 끝나는 닫힌 패스라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패스라인을 만들기 위한 기준점과 양옆에 나타나는 방향 지시선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트키 클릭, 알트키와 드래그, 컨트롤키와 드래그 정도만 알면 패스 작업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래쪽 빵을 만드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기준점의 위치를 조금 움직여 조절해야 한다면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패티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위아래 빵과는 겹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3개의 닫힌 패스를 만들고 패스 패널에서 보면 만들어진 패스 라인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3개를 위에 옵션바에서 Add to Pass Area를 선택한 상태로 작업을 해주고요. 이 안쪽에 있는 패티 부분에서 지그재그로 모양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옵션바에서 바로 옆에 있는 Subtract from Pass Area를 선택을 해주세요. 키보드에서는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옵션바가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도 출력 형태를 보고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화면 100% 상태로 작업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패스 작업을 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화면의 보기 상태를 크게 한 후에 작업하면 조금 수월할 겁니다. 각 위치마다 기준점으로 클릭하는 위치는 저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양이 최대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닫힌 패스로 만들어졌다면 모양이 틀린 부분만 수정해주세요. 패스 모양 그리는 걸 모두 맞췄다면 패스 패널로 가주세요. 패스 패널이 안 보인다면 윈도우 창 메뉴에서 패스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Work Pass라고 나와 있는 것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Save Pass라고 되어 있는 곳에 햄버거 모양이라고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다시 레이어 패널로 이동을 해서 제일 밑에 있는 아이콘 중에 휴지통 바로 왼쪽에 있는 것 새 레이어 생성을 눌러주세요. 레이어 2가 생성됐죠. 이 상태에서 Ctrl-Enter 키를 눌러주면 패스 영역이 선택 영역이 되었다는 것으로 점선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Alt-Delete 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현재 전경색은 검정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Alt-Delete 키는 전경색으로 선택 영역, 공간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색이 채워질 겁니다. 전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다면 Alt-Delete 키를 눌렀을 때 흰색으로 색이 채워지겠죠. 저희는 교재처럼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2.jpg 파일을 포토샵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창 이동시킨 다음에 Ctrl-A 해보세요. 모두 선택, Ctrl-C로 복사, 창 필요 없으니까 닫아줄게요.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와 레이어 3의 경계선 있죠? 이곳에 가서 Alt키를 누르고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아닌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도 상관없는데요. 문제 지시 사항에서는 단순히 그냥 마스크라고만 지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레이어 3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Ctrl-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는데요. Alt키 누르고 조절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크기가 조절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다시 Alt키로 크기 조절하고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나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라고 써있는 것을 클릭한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스트로크를 클릭 한번 해주고요. 다시 사이즈를 3픽셀로 지정하고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라는 것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앵글은 90도 상태에서 스타일 라이너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그라디언트에 그라디언트 된 색상 기다란 바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타났죠. 프리셋에서 세 번째 게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색상 지정되어 있죠. 선택해주세요. 왼쪽 하단에서 컬러 스탑을 더블클릭해주세요. 첫 번째 색상 지정되어 있는 것 F3399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컬러 스탑 더블클릭해주세요. 두 번째 색상 지정되어 있는 339933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라디언트 에디터 창 OK 눌러주고 스타일 창도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효과로 이너 섀도우 스트로크 두 개가 지정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FX 눌러 선택해도 되고요. 해당 레이어에서 빈 공간을 더블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에 변경해도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1급 다시 2처럼 이름을 변경한다 그러면은 이름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변경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시 파일 불러올게요. 1급 다시 3.jpg 포토샵으로 드래그해주고요. 모두 다 선택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해당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겁니다. 툴에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는 첫 번째 거 또는 두 번째 거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브러쉬 크기는 1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13으로 놔둬도 상관없고요. 너무 큰 경우에 이 안에 선택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 정도로만 지정을 한 겁니다.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할 때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클릭 클릭 이렇게 추가해도 됩니다. 선택을 했다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3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레이어 3처럼 클리핑 마스크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고요. 레이어 4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컨트롤 T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에서 가로로 뒤집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나 더블 클릭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베벨 앰보스 선택해서 OK 눌러주세요.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제일 아래쪽에 있죠. 펜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패스 작업과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모양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목록을 보여주도록 해주고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아래쪽에 여러가지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네이처라는 것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어펜드를 하면 현재 목록에 방금 선택한 네이처를 추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선택하도록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각 목록에서 선택해서 찾는 게 어렵다면 All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면 전체 목록을 다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키워준 상태로 보면 전체 목록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편한 방식대로 전체가 편한지 아니면 각각의 목록이 편한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각각 목록 찾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주고 바로 드래그를 하면 색깔 검정색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색상을 클릭해주고 색상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요. 그리고 스타일 혹시나 다른 게 지정되어 있다면 클릭해서 Non, 없음 상태로 선택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Ctrl-T를 누른 다음에 위치 조절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할 때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보다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조절하면 위치 조절을 조금 미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나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가서 Fx 눌러주고 Inner Shadow라는 것 선택해서 OK를 눌러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을 변경할 겁니다. 변경을 하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스타일에 아까 Non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죠. 현재 상태에서 Non으로 만들어 버리면 쉐이프 1에 지정되어 있는 Inner Shadow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의 왼쪽에 있는 쇠고리 모양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서 이 쉐이프 1과의 연결을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쉐이프 스타일을 Non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변경해도 여기 Inner Shadow가 지정되어 있는 쉐이프 1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모양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원하는 번개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클릭을 해서 지정되어 있는 색상 값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번개를 만들어주세요. Ctrl 1키를 눌러서 화면을 다시 크게 보도록 할게요. Ctrl T를 눌러주고요. 회전과 위치,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Ctrl T 빠져나와주고요. 레이어 패널로 가서 FX를 눌러주고 Outer Glow를 선택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Ctrl J키를 누르면 쉐이프 2 카피가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서 색상 더블 클릭을 해주고 색상 값을 변경을 해주세요. Ctrl T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그리고 회전까지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Ctrl T 빠져나와주세요. Outer Glow는 쉐이프 2에서 복제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자 입력을 할게요. 툴 패널에서 T라고 써있는 툴을 선택해주세요. Horizontal Type Tool이고요. Option Bar에서 도둠이라고 저는 보이고 있는데 영문 글꼴로 변경해야 됩니다. 한글 글꼴은 위쪽에 있고요. 영문 글꼴은 아래쪽에 모여 있습니다. ABCD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Regular라는 것 선택해주세요. Font Size는 여기에서 선택해줘도 되고요. 여기 없는 숫자인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AA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고민하지 말고요. Non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 상태는 문장이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거로 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색상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시 사항에서 Gradient Overlay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을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자가 나타날 적당한 위치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그대로 한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 상태에 빠져나올게요. Ctrl-Enter 키를 눌러도 되고요. Layer 패널에서 Layer 5라고 써있는 이 문자 레이어를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줘도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Layer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드롭 섀도우를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란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밑에 스타일은 라이너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위에 그라디언트 색상을 클릭을 해주세요. 에디터 창이 나타나면 프리셋에서 색상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지시된 색상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컬러 스탑 지정하는 곳이 색상 두 개가 되어 있으면 프리셋을 일부러 블랙 화이트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 아래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오른쪽 아래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 색상 입력하고 엔터 또는 OK 눌러주세요. 에디터 창 OK 닫아주고요. 스타일 창도 OK 해서 닫아주세요. 다시 옵션 바로 가서 위에 색상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 있죠? 와프 텍스트를 지정할 거예요. 글자를 휘어지게 할 텐데요. 스타일에서 논 선택을 하고 라이즈라는 것, 출력 형태에 있는 모양과 동일한 것,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밴드에서 기본 50% 지정되어 있는데요. 변경을 해야 될 경우만 변경을 하고 그게 아닌 경우는 기본 상태로 그냥 OK 눌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조정, 무브 툴 선택을 해주고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해서 위치 조절하면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두 완료했으니까 이제 파일 저장을 할게요. 정답 파일은 원본 크기 그대로인 JPG부터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주세요. 포맷을 포토샵 PSD가 아닌 JPG라고 선택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고 파일 이름은 동일한 이름 그대로 수험번호 자신의 이름, 문제번호 1번에서 저장을 지정된 폴더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퀄리티 12로 되어 있는데 교재에서 8 정도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8에서 12 범위 아무거나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밑에 포맷 옵션은 그냥 아무거나 놔둬도 상관없고요.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JPG 하나 저장이 됐고요. 다시 이제 PSD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파일 크기가 원본이 아닌 크기가 10분의 1로 축소되어 있는 크기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을 해주세요. 폭과 높이 10분의 1로 줄여야 되죠? 40에 5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스케일 스타일이 선택되어 있다면 지정되어 있는 이 스케일까지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 없애주고 밑에 두 개만 체크된 상태로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크기가 줄어들었죠? 다시 파일에서 Save As를 간 다음에 포맷 형식, 이번에는 정확히 포토샵 PSD로 해야 됩니다. 파일 이름 그대로 아까 JPG 있었죠? 첫 번째 아까 JPG 파일 저장했죠? 이번엔 원본 크기가 아닌 PSD 파일로 파일을 저장을 할 겁니다. OK를 눌러서 덮어쓰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크기가 줄어든 파일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검토 과정에서 JPG의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크기가 작아진 상태로는 원본의 JPG를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원래 크기인 파일로 다시 한번 파일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다시 위로 히스토리에서 올라가 주세요. 원본 크기 상태로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Save As 한 다음에 다른 파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놓으세요. 이러면 헷갈리지 않겠죠? 포맷은 PSD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작아진 크기 파일이 아닌 원래 크기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JPG와 PSD 파일 제출용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날 때는 임시 파일로 만들어놓은 이 파일은 정답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1번 파일은 끝났으니까 닫아주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Ctrl N 키를 눌러서 새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크기는 400에 500으로 동일하고요. 해상도부터 다른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OK 눌러주세요. 바로 파일 저장을 먼저 해둘게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고 수험번호와 이름까지는 동일하고 문제 번호만 2번으로 지정. 포맷은 Photoshop PSD 상태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교재에 있는 격자와 눈금자는 이미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 없겠죠. 이제 필터 적용을 할게요. 작업창은 분리를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한번 고정시켜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작업창 분리와 분리하지 않는 방법 중에 편한 것으로 선택해서 작업하면 됩니다. 필터 적용을 위해서 1급 다시 4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다 불러오지 말고요. 위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에 메뉴 쪽 이쪽에서 놔주시면 파일을 불러와 줄 겁니다.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닫아줄게요.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 조절해주세요. 뷰에서 스냅 체크를 하고 크기 조절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세요. 필터 메뉴로 가서 아티스틱에서 필름 그레인을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이미지 합성을 위해서 다음 파일 1급 다시 5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는 10 정도로 지정해주고요. 위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New Selection이나 Add to Selection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세요. 격자가 안 보이는 게 더 편하다면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눌러서 격자 안 보이게 하고 작업해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까지 선택돼도 그냥 작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 Alt키 누르면 자동으로 위에 옵션 바에서 빼기 부분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해서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작업 이미지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모서리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약간 회전도 시켜줘야 됩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나 더블클릭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 다시 퀵셀렉션 툴 상태에서 색깔 보정할 부분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완료했다면 레이어 패널 하단 제일 아래쪽에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Hue Saturation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Hue Saturation 패널이 나타날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Colorize 한글 포토샵은 색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색조화 그리고 이 세 가지 Hue부터 Lightness까지 이 세 가지 값을 조절해서 색상을 보라색 계열로 보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색상 보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교재에서는 색상 값이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색상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색상 조정 완료했다면 이 패널은 닫아줘도 됩니다. 교재에서 팁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팁 내용도 꼭 함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 다시 6번 파일 불러와주세요. 1급 다시 5번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다시 Quick Selection 툴에서 브러쉬의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닫아줄게요.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약간의 회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 빠져나와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OK 눌러주고요. 이제 모양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고 위에 옵션 바로 가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찾아줘야 되겠죠. 쉐이프 목록에서 심볼로 가도록 할게요. OK 눌러주고 보행자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리지 말고요. 위에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스타일 없음 논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지정되어 있으니까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수정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정확히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와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E로 변경을 해주고 컬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색상 값 지시된 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닫아주세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쉐이프 E를 한 개를 복제를 해줍니다.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시키고 크기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주고요. 위에 옵션 바로 가서 링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색상 클릭해서 색상 값 변경하고 OK 눌러주세요. 쉐이프 종류를 변경을 할게요. 타일에서 OK 눌러주고 타일 4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주세요. Shift키 누르고 모서리를 드래그하면 15도 단위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크기와 위치 조절하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이 모양은 감 이미지보다 뒤쪽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툴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아래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레이어 3 아래쪽까지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감 뒤쪽으로 이렇게 가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양에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건 레이어 패널에서 벡터 마스크 썸네일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없애주면 해당 모양도 안 보입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이너 섀도우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OK 눌러주세요. 이제 문자 입력할 텐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상단으로 레이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고요. 방금 전에 했던 쉐이프 2 레이어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레이어에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현재 쉐이프 2 레이어 위쪽에만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우선 T라고 써있는 글자 입력 툴을 선택해주세요. 글꼴, 한글 글꼴일 경우에 그냥 굴림이라고 이렇게 굴까지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굴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글자 크기 45라고 바로 선택하고 엔터키 눌러줄게요. 그리고 정렬이랑 다른 거 바꿀 필요 없고요. 색상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 변경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글자 입력 빠져나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문자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죠. 옵션 바에서 오른쪽에 있는 와프 텍스트 변형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 열어주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누른 다음에 해당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찾아주세요. 아크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밴드 필요한 경우에 조절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살짝 아래로 이동하죠. 밴드 너무 크게 돼 있으니까 30 정도로 밴드를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가서 FX 눌러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은 라이너 상태 그리고 앵글은 그대로 90도 상태로 놔주고요. 그라디언트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프리셋에서 이번엔 색상 세 가지에요. 아래는 색상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 세 가지로 되어 있는 블루, 레드, 옐로우라는 것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색상 값 입력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 가운데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 입력을 해주세요. OK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고 세 번째 색상 값 입력을 해주세요. 한글로 입력하면 오류 납니다. OK 눌러주고요. 이제 에디터 창 OK로 닫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각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앵글 90 상태로 놔둔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출력 형태하고 그라디언트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앵글을 0으로 조절을 해볼게요. 조절하면은 글자의 색이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거 보일 겁니다. 이제 스트로크를 눌러주세요. 스트로크에서 사이즈는 3 픽셀 그리고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F6 글자로 변경해주세요. OK 눌러주고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은 닫아주세요. 마지막으로 Move 툴 선택하고 위치 안 맞다면 위치 꼭 조절해주고요. Move 툴 아니어도 화살표 키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세밀하게 위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고 첫 번째로 하는 건 포맷을 JPG로 선택해야 되겠죠. 2번 파일 수험자 번호 이름 번호 확인하고 저장 눌러주세요. 그리고 퀄리티는 8에서 12 범위 안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OK 눌러주세요. 이제 크기 줄여야 됩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스케일 스타일 체크 안된 상태로 OK 눌러주세요. 다시 파일에서 Save As 한 다음에 이번엔 포맷을 PSD 상태 확인을 해주고 파일 이름 확인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두 개 파일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다시 History에서 이미지 사이즈 위에 단계로 다시 돌아가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JPG 수정할 경우 생각해서 Save As로 원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해놓고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둔다는 거죠.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만 저장하고 시험이 끝날 때는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되는 파일입니다. 그러면 파일을 닫아주세요. 이제 문제 3번 작업할 거예요. 문제 3번과 문제 4번은 파일 크기가 바뀝니다. Ctrl N 키를 눌러주고요. 400에 500이 아닌 600에 400으로 크기를 변경해주세요. 나머지는 동일하고 OK 눌러줍니다. 다시 파일 이름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Save As 눌러주고 이번에는 문제 3번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파일 이름 확인하고 저장해주고 역시 교재에 있는 격자와 눈금자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겠죠. 이제 이미지 합성을 할게요. 툴 패널 제일 하단에 색깔 두 개 나와있는 부분 있죠. 앞쪽이 정경색이라고 했어요. 정경색 클릭 한번 해주세요. 컬러픽커에서 Only Web Color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없애고 작업을 하세요. 현재 값 선택을 하고 바로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바로 OK 눌러주고요. Alt Delete 키 누르면 정경색이 배경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원본 이미지 불러올게요. 1급 다시 7파일을 불러와주세요.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복사하고 Ctrl V로 붙여넣기하고 필요없는 창 닫아주세요. Ctrl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려고 보는데 출력 형태에서 보는 크기와 위치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Ctrl T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가서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스크린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Opacity 값을 100% 되어 있는 걸 70으로 입력하고 Enter 키 눌러주세요. 다음 파일인 1급 다시 8번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복사, Ctrl V로 붙여넣고 필요없는 파일 닫아주세요.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크기 조절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위치만 조절하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필터 메뉴에서 픽셀레이트로 가서 패시트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로 가서 FX 오른쪽에 있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될 겁니다. 툴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프리셋 색상을 세 번째에 있는 블랙 화이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는데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시작 위치와 드래그 끝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드래그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적당하게 보고 드래그해서 맞춰주세요. 한번 드래그한 게 잘못됐다면 Ctrl Z 키나 히스토리에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드래그해주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라는 이유는 수평하게 수직하게 그렇게 드래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변경을 해주세요. 네이처로 가서 플라워를 선택을 해줄게요. 꽃 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지 않고요.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논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색상, 이미의 색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정원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Ctrl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서 Ctrl T 빠져나와주고요. 1급 다시 9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복사,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고 필요 없는 창 닫아주세요. Ctrl T를 눌러서 크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하고 해도 되고요. 교재에서처럼 크기 조절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지정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3과 쉐이프 1 레이어 사이에서 Alt키 누르고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 지정됐죠? Ctrl 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서 빠져나와주세요. 필터 메뉴로 가서 블러로 가서 가오시안 블러를 선택해주세요. Radius 값을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크기를 지정하면 너무 흐리게 되고 크기를 작게 하면 너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적당한 값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출력 형태 정도로 보이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1.0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OK를 눌러주세요. 클리핑 마스크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1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 3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쉐이프 1 레이어에서 F, X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5 픽셀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7 유형을 필타입, 컬러가 아닌 그라디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스타일은 라이너 상태로 해주고요. 앵글 값 0도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그라디언트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타나죠. 프리셋 설정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것 전경색에서 투명한 색으로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왼쪽 아래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주고요. 색상 값 변경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 오른쪽 아래는 투명한 색상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습니다. OK 눌러주세요. 지정된 것 확인해 보시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조절했기 때문이에요. OK 눌러주세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레이어 3으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커스텀 쉐이프 툴 상태에서 이번에 모양을 변경할게요. 쉐이프 선택을 해주고 제일 하단에 있는 웹을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WWW로 되어 있는 월드와이드 웹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타일 없는 상태 다른 게 있다면 논 상태로 변경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컬러 선택을 해서 지시된 것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데 아까처럼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면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가서 FX 눌러주고 이너 섀도우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OK 눌러주고요. 오파시티 값을 70으로 선택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모양을 변경할게요. 쉐이프 목록에서 토크 버블을 선택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 말풍선 9에 해당되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리지 말고요. 스타일 왼쪽에 있는 것 링크되어 있는 것 클릭해서 없애주고 스타일도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지시된 것으로 변경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요. 다시 FX 가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오파시티 값을 80으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옵션 바에서 쉐이프 모양을 변경할게요. 목록에서 쉐이프를 선택 OK 하고요.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리지 말고 스타일 왼쪽에 있는 링크 부분을 클릭해서 없애주고요. 스타일 논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선택해서 지시된 것으로 색깔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 후 더블 클릭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가서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미지 합성을 위해서 1급 다시 C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글자들만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그냥 클릭 클릭만 해도 선택이 될 겁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필요 없는 창은 닫아줘도 되겠죠.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회전까지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 레이어 패널로 가서 FX 눌러주고 드롭 섀도우 선택 OK 눌러주세요. 다시 파일을 1급 다시 11번 파일로 불러와주세요. 드래그를 해서 바나나와 사과를 선택을 해주세요. 브러쉬 크기는 키보드에 알파벳 P 오른쪽에 있는 여는 괄호를 누르면 브러쉬 크기가 작아지고 그 옆에 있는 닿는 괄호를 누르면 브러쉬 크기가 커집니다. 여기 위에도 변경되는 게 보일 겁니다. 안쪽에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서 없애줘야 되겠죠. 여는 괄호를 클릭해서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빼기 옵션을 선택 그냥 알트키 눌러도 됩니다. 클릭해서 빼기를 해주세요.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닫아버리도록 하고요. 컨트롤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 해주고 크기 조절해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 해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O 상태에서 색상 변경할 사과 부분만 다시 퀵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해서 제외해야 되니까 알트키 누르고 하면 되겠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중앙에 있는 원 형태를 클릭해주고 Hue Saturation을 선택해 주세요. Colorize 체크를 해준 상태로 변경할게요. 색상 지정할 때 Hue에서부터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색상 찾아야 된다고 했죠. 저희 그냥 지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입력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꼭 연습을 위해서 드래그를 해서 색상을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녹색 계열로 됐죠. 녹색의 색이 진하고 옅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시사항에서 녹색 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설정 끝났다면 이 창은 닫아줘도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5를 먼저 선택하고 FX 눌러준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문자 입력을 위해서 제일 상단에 Hue Saturation 1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툴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위에서 한글은 그냥 돛까지만 입력을 해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아니면은 글꼴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냥 도둠이라고 찾아줘도 됩니다. 글자 크기 입력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42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의 색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색깔 지정하지 않고 바로 글자 입력하면 됩니다. 적당한 위치 클릭해주고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문자 레이어 클릭하면 입력 상태 빠져나오죠.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누르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해주세요. 스타일 라이너 앵글 마이너스 90으로 변경할게요. 그라디언트 클릭해주세요. 색상이 3개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프리셋에서 3가지 색깔 선택해주고 제일 하단 왼쪽에서 컬러 스탑 선택해주고 첫번째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중앙에 컬러 스탑 선택하고 두번째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 컬러 스탑 선택하고 세번째 색상 입력 눌러주세요. OK 눌러주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4픽셀로 변경을 해주고 필드 타입은 컬러 컬러 클릭해서 색상 값 입력해주세요. 이제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은 닫아주세요.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의 모양 보고 스타일에서 라이즈를 선택을 해주세요. 밴드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 조절해줘야 되겠죠. 이번엔 그냥 OK를 누르겠습니다. Move 툴 선택하고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크기 조절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글자는 크기 조절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다시 문자 입력 툴 선택하고 두 번째 글자 입력할 텐데요. 현재 레이어가 문자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위에 옵션 바를 수정을 하면은 현재 레이어의 글자들이 수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글자부터는 클릭해서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 수정을 해도 됩니다. 글꼴 지시된 것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영문 글꼴은 아래쪽에 있다고 했죠? 레귤러 선택을 해주고 글자 크기 22포인트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의 색깔 클릭해서 색상값 지정해주세요. FX 눌러주고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스트로크 사이즈는 2픽셀로 변경 컬러는 선택해서 흰색으로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창 닫아주고 위에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눌러주고 라이즈 상승이라는 것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밴드 100으로 최대한 키워줄게요.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무브 툴 선택해서 위치를 지정해주세요. 다시 수평 문자 도구 선택을 하고 글자 나타날 곳에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 입력부터 해주세요. 두 줄로 입력해야 되죠? 왼쪽 정렬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6 클릭해주고요. 그러면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왔죠? 위에 글꼴에 가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고 색상 클릭해서 지시된 색상으로 변경해주세요. 줄 간격이 조금 넓게 나와있는 경우에 윈도우에서 이 캐릭터라는 것 여기 문자에서 위아래로 A에 있어 있는 것이 오토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두 줄이 이 간격이 넓게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것은 교재 합격생의 비법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즈에서 패러그래프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창이 나타나죠? 패러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 클릭해주고요. 저스티피케이션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오토 리딩을 175라고 되어 있는 것을 120% 정도로 수정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줄 간격이 작아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러그래프 창은 닫아줘주세요. 다시 Move 툴 선택하고 위치 조정 먼저 해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 드롭 섀도우 실행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글자 입력할게요. 문자 도구 선택하고 글자 먼저 클릭해주고 글자 입력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 한번 해주고 글꼴 가서 도둠으로 되어있는 것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글자 크기 15포인트로 지정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깔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스타일 추가를 스트로크를 해주세요. 사이즈는 이 픽셀로 변경을 해주고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변경을 해주세요. 레이어 스타일까지 닫아주고 Move 툴 한 다음에 위치 지정해주세요. 세부 조정은 화살표 키로 이동시키면 된다고 그랬죠. 모두 작성을 했으니까 문제 3번도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고 문제 3번에 포맷 JPG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로 하면 되죠. OK 눌러주고요.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고 색상 60에 40으로 10분의 1로 줄여주고 OK. 파일 Save as 눌러주고 이번엔 포맷 Photoshop PSD 파일로 그대로 문제 3번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히스토리에서 다시 윗단계로 올라갈게요. 원본 크기 PSD 파일 시험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도록 파일 이름만 변경하도록 할게요. 3번 파일로 이름만 바꾸고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이제 창 닫아주고 다시 Ctrl N 키를 누르고 600에 400으로 새로 만들어주세요. 다시 파일에서 Save as 누르고 이번에는 문제 4번에 해당되는 파일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포맷 PSD 파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툴 패널에서 전경색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색상 지시된 것으로 입력 OK 눌러주고 Alt Delete 키를 눌러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배경색을 칠해줍니다. 원본 이미지 1급 다시 12번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복사하고 Ctrl V로 닫아주세요. 필요 없는 창 닫아주고요. Ctrl T를 누른 후에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 해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를 클릭한 다음에 비비드 라이트라는 것 선택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해주세요. 위에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프리셋에 세 번째 있는 블랙 화이트를 선택해주세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에 검은색으로 그라디언트가 지정된 게 보일 겁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반드시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레이어 썸네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절대 안됩니다. 다시 원본 이미지 1급 다시 13번 파일 불러와주세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해주고요.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크기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 해주고요. 필터 메뉴로 가서 아티스틱 에서 드라이 브러쉬 선택하고 바로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 아래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 클릭 해주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프리셋 그대로 블랙 화이트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드래그 해주는데 아까 하고는 조금 다르게 드래그를 해줘야 됩니다. 대각선 방향은 동일 하구요. 이번엔 1급 다시 14번 파일을 불러 주세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는 10 정도로 조금 작게 조절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복사할 부분만 드래그 해서 선택 해주세요. 테두리 부분은 클릭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 완료 했다면 컨트롤 C로 복사 해주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닫아줄게요.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회전 까지 조절 해주세요. 완료 하면 더블 클릭 해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 에서 Fx 눌러주고 이너 글로우 라는 것 선택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 선택 해주고 사이즈는 3픽셀 컬러 클릭 해서 색상 지정 하고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닫아주세요. 1급 다시 15번 파일을 불러주세요.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조금 선택해서 복사하고 이동시켜야 되는데요. 우선 주황색과 노란색 호박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세요. 위쪽에 주황색 작은 호박만 드래그해 선택해주세요. 전체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T로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해주세요. 호박 주변은 색깔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냥 호박만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끝내주고요. 옵션 바에서 New Selection으로 노란색 호박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역시 조금 더 크게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른 후에 주황색 호박 비교해서 크기를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위치도 적당하게 같이 맞춰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주세요. 이제 컨트롤 D로 선택되어 있는 것 없애주고요. 이제 컨트롤 T를 누르면 두 개 호박이 동시에 선택될 겁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고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주고요. 필터 메뉴 아티스틱 드라이 브러쉬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원본 이미지 1급 다시 16번 파일을 불러주세요. 옥수수 사진을 보면 이 옥수수를 선택하는 걸로 출력 형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퀵 셀렉션 툴에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Alt 키를 누르고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시켜주면 됩니다. 선택을 모두 완료 했다면 Ctrl C로 복사 해주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불필요한 창은 닫아주고요. Ctrl T를 눌러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세요. 조절 완료 했다면 더블 클릭 해서 Ctrl T는 빠져나와 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5 상태에서 퀵 셀렉션 툴로 색깔 보정할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를 클릭해주고 Hue Saturation 클릭해주세요. Colorize 체크를 해주고요. Hue 와 Saturation Lightness 값을 지시된 값처럼 드래그 해서 조절을 해보세요. 교재 에서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은 지시 사항으로 지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색깔 녹색 계열로 만 보이도록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완료 했다면 Hue Saturation 패널은 닫아줘도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베벨 앰보스를 지정해주세요. Ctrl 키를 누르고 Hue Saturation 레이어와 레이어 O 레이어 두 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레이어 3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경계선으로 가져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보여지는 이미지가 호박 뒤쪽으로 나타날 겁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4를 선택을 해주고 원본 이미지 를 불러주세요. 퀵 셀렉션 툴 상태에서 하얀색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Ctrl C로 복사를 하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불필요한 창은 닫아주고요. Ctrl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 지정하고 크기를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맞춰주고 더블 클릭해서 Ctrl T는 빠져나와 주세요. 툴에서 펜 툴을 선택해주세요. 위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스타일은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색상은 첫번째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지정 OK 눌러주세요. 이제 펜 툴로 나뭇잎 제일 큰 모양을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쉐이프 1을 쉐이프 1 카피로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 키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회전 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 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와 주고요. 쉐이프 1과 쉐이프 1 카피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두 레이어를 레이어 패널 하단에 휴지통 왼쪽에 있는 아이콘으로 가져다 놓으면 세로 레이어가 복제가 될 겁니다. 레이어 패널 에서 두 개 복제된 것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지시된 두 번째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두 개 레이어를 다시 레이어 패널 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주고 컨트롤 T 키를 눌러주세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면 가로 세로 크기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조절 끝났다면 더블 클릭해주고요. 현재 두 개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2 키를 눌러서 두 레이어를 일반 그림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쉐이프 1과 쉐이프 1 카피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서 컨트롤 2 키를 눌러서 알파벳 2입니다. 컨트롤 2 키를 눌러서 두 레이어를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 저의 지시사항을 보면 펜툴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쉐이프를 만들라고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쉐이프 레이어가 아닌 일반 이미지 레이어 상태로 만들어놔도 감점은 없다는 겁니다. 선택되어 있는 두 레이어를 합친 기능은 레이어 패널에서 Merge Down이라는 기능을 사용한 겁니다. 병합된 두 레이어의 각각 Fx 누르고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패턴을 만들텐데요. 패턴은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컨트롤 N 키를 눌러주고 가로 크기 46 픽셀 높이 47 픽셀로 지정하고 다른 건 모두 동일합니다. OK 눌러주세요. 패턴의 크기는 출력 형태에서 나타난 패턴의 모양을 보고서 가로와 세로 크기를 계산을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패턴은 크기가 작으니까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서 300이나 400, 500 정도로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모양 선택하는데요. 쉐이프 목록은 쉐이프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만들 것은 블랍 2, 방울 2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은 없는 상태, 그리고 색상 클릭해서 색상 값 지정해주세요. OK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드는데요. 같은 흰색 상태라서 색이 잘 안 보인다 싶으면 Alt, Delete 키로 배경색 채우는 거 있죠? 그걸로 색상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색상 값 변경됐으니까 다시 수정할게요. 모양 만들어주고요. 다시 옵션 바에서 하트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레이어가 쉐이프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색깔을 바꾸면 현재 레이어의 색상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마우스로 먼저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때 Shift 키를 먼저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쉐이프 1 레이어에 추가가 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Shift 키 누르지 말고 그냥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색상 클릭해서 색상 값, 패턴의 두 번째 값으로 입력 OK 눌러주세요. 이제 각각 레이어를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하고 Ctrl-T를 눌러서 크기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크기 조절을 완료했다면 백그라운드 레이어 왼쪽에 있는 눈을 클릭해서 안 보이도록 해주세요. Edit 메뉴 누르고 Define Pattern을 눌러주세요. 패턴 이름은 지시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패턴이라고 입력하고 OK 누르겠습니다. 패턴은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그대로 놔두고요. 작업 이미지로 가서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1 카피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해도 상관없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슈지통 왼쪽에 있는 것,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럼 레이어 7이 만들어졌죠? 현재 비어있는 상태인데 Edit P를 눌러주세요. 컨텐츠에서 다른 것 지정되어 있다면 패턴 선택, 커스텀에선 만들었던 거 있죠? 패턴을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패턴이 작업 이미지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레이어 7이 쉐이프 1 카피 바로 위쪽에 오도록 하고, 두 개의 경계선에서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적용된 게 보이고, 작업 이미지에서도 처음 만들었던 나뭇잎 모양에만 패턴이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패턴 수정이 필요하다면 패턴에서 다시 위치, 크기 조절해주고, 아까하고 동일하게 백그라운드 패널에서 Edit Define 패턴으로 다시 지정하고, 작업 이미지에서 레이어 7 만들어진 것, 슈지통에 버려버리고 다시 새로 빈 레이어 만든 다음에, 아까하고 동일하게 Edit P로 새로운 패턴을 찾아서 선택하고, 그리고 블렌딩은 모두 동일하게 한 상태로 OK를 해서 새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패턴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에 있는 쉐이프 1 카피 3를 선택을 해주세요. 커스텀 쉐이프 툴 상태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고요. 쉐이프 모양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네이처 클릭을 해주세요. OK하고 나비 모양을 선택해주세요.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스타일, 논, 컬러를 클릭한 다음에 색깔 흰색으로 OK해주고 드래그해서 나비를 만들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선택해주세요. 사이즈는 E로 변경,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입력해주고, OK해서 레이어 스타일 닫아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회전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나 더블 클릭해주고요. 현재 쉐이프 레이어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링크 클릭해서 없애주고요. 스타일도 논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 색상 값을 변경을 해줄게요. 이제 쉐이프 모양을 변경할텐데요. 역시 네이처에서 토끼풀을 찾아주세요.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눌러주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2픽셀, 컬러 선택해서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이번에는 커스텀 쉐이프가 아닌 왼쪽에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해주고요. 레디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서리 부분에 곡률을 얼마만큼 둥글게 할 거냐 그걸 지정하는 건데요. 교재에서 30으로 지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레디어스는 10픽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스타일 왼쪽에 있는 연결고리는 클릭해서 없애주세요. 현재 레이어가 쉐이프 레이어이기 때문이에요. 스타일 없음으로 변경해주세요. 색상은 이미의 색상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나타날 위치에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정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드롭 섀도우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은 라이너, 앵글은 90도에서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프리셋은 블랙 화이트 선택해주고, 왼쪽 아래 컬러스탑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지시된 색상값 입력하고 OK 눌러주고요. 오른쪽 하단에 컬러스탑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값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에디터는 OK로 닫아주고요. 레이어 스타일도 OK 눌러서 닫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지정할게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T라고 써있는 툴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 첫 번째에 나와있는 전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을 해주면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오죠.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그냥 왼쪽 상태면 되고요. 색깔 클릭을 해서 색상값 입력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선택하고 사이즈는 2픽셀,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Move 툴 선택을 하고 화살표 키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두 번째 글자 입력할게요. 툴 패널 T라고 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옵션 바를 수정하면 현재 레이어가 문자 레이어라서 현재 레이어가 수정이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글자는 클릭해서 먼저 입력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온 후에 글꼴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48포인트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색상은 이미의 색상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 아래에서 FX 눌러주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하고 스타일 라이너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세요. 블랙 화이트 상태에서 왼쪽 하단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주고 첫 번째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아래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고 두 번째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할 때 항상 앵글, 각도를 확인해보라고 했죠? 현재 90 상태에서는 0도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빨강에서 녹색 계열로 이렇게 색이 변경되어 보일 겁니다. OK 눌러주세요.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하고 스타일을 플래그 모양으로 변경해주세요. 밴드는 50% 상태로 OK 눌러주고 Move 툴 한 다음에 위치 조절해주세요. 다시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해주고요. 글자 나타날 위치에 클릭을 해서 글자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주고요. 글꼴 영문이니까 아래쪽으로 가서 타임류로만을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는 볼드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글자 색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고요. 사이즈는 2 픽셀 그리고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깔 변경해주고 OK 눌러주세요.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을 해주고 스타일은 아크 어퍼라는 것 선택을 해주고 밴드 50%로 놔두고요.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나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위치 조절해주세요. 다시 문자 입력 도구 선택해주고요. 글자를 클릭해서 세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정렬은 글자 개수가 모두 네 글자로 동일하니까 가운데 정렬로 바꿔도 되고 그냥 왼쪽 정렬 상태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에 빠져나와주고요.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글자 색 변경해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 스트로크 선택 크기는 2 픽셀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 OK 눌러주세요. Move 툴 선택해서 위치 맞춰주세요. 그리고 글자 줄 간격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데요. 패러그래프라는 것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로 할 필요 없고 문자에서 저는 지금 캐릭터라고 문자 이 패널 보이죠? 안 보이면 윈도우에서 선택해서 불러와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줄 간격 AA라고 위아래로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곳 있죠? Auto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줄 간격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맞게 조절해주시고 마우스로 또는 화살표 키로 위치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줄 간격 조절할 필요 없다면 원래 설정되어 있던 것처럼 그냥 Auto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이제 파일 모두 완료했으니까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고 JPG부터 저장해야 되죠? 포맷을 JPG 변경 파일 이름 그대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퀄리티는 8에서 12로 선택해서 저장해주고요.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고 이번엔 크기를 줄여야 되죠? 60에 40으로 변경 스케일, 스타일은 선택 안 되어 있는 상태 항상 모두 동일합니다. OK 눌러주세요. 크기 줄었으니까 파일 Save As 눌러주고 같은 파일 이름으로 포맷은 Photoshop PSD로 선택 저장 눌러주세요. 원본 파일 여기에서 다시 저장할 필요 없고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이미지 사이즈 다시 키운 다음에 시험 시간이 남아있다면 틀린 부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1번, 2번, 3번 역시 임시로 저장해놓은 파일들이 있었죠? 이 파일들 열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문제 1, 2, 3, 4 모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ssa